저는 오늘 외국인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이 가장 한국 화면 떠올리는 이미지 수많은 것들 가운데 과연 무엇인가 음식! 음식을 보면서 이게 특히 오디오가 안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 과연 그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바로 색감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직접 소리를 듣지 않고 맛보지 않아도 색만 가지고도 그 음식이 궁금해지고 먹고 싶은 그 식욕을 당길 수 있는 그 느낌을 화면에 뉴욕의 바쁜 그 타임스케어 광장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거대한 원반체형 물체가 바다를 건너 뉴욕 상공에 뜹니다 근데 갑자기 그 번쩍거리던 그 전이 싹사그러들죠 약간 자기도 어쩌고는 없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다행이라도 다행이라도 안 그러지 말아요 다행이라도 안 그러지 말아요